대학 물량 문제풀이 7.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원형 튜브 내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였다는 것인데 질량비가 3대 1로 두 물체가 갈라질 때 두 물체의 각속도의 비 그리고 다시 만나는 지점 이 두 가지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일단 물체가 내부에서 그냥 분열하는 것이므로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이 P분열 전, 운동량이 P분열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원형 튜브 내에서 정지해 있다고 했으므로 분열 전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분열 후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의 질량 M1, V1 더하기 M2, V2 그리고 나누게 됩니다. 이때 V1과 V2의 방향을 고려해주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저는 오른쪽을 지금 양의 방향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0은 마이너스 M1, V1 플러스 M2, V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좌편으로 넘겨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1 대 M2의 비율이 지금 3대 1이니까요. 따라서 V1 대 V2의 비율은 지금 1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속도에 대한 정의가 V는 R 오메가 혹은 오메가를 R분의 V로 지금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두 원이 같은 원형 튜브를 돌고 있으므로 반지름은 일정하고 따라서 속도의 비율이 각 속도의 비율로 각 속도의 비율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의 비율은 오메가1 대 오메가2는 오메가2는 1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각 속도의 비를 구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어느 지점에서 만날 것이냐라는 것인데 오메가와 각도에 대한 공식은 세타는 오메가1 대 오메가1 대 오메가2 대 오메가1 대 오메가2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다시 분열한 물체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물체 1과 물체 2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T는 1대 1이겠죠. 다시 충돌하는 시간 서로 같으므로 세타1 대 세타2의 비율이 오메가1과 오메가2의 비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타1 대 세타2가 따라서 1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타1이 한 번 갈 때 세타1이 일정한 각도로 세타를 갈 때 세타2는 3세타를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지금 한 바퀴인 2파이가 되어야 하는데 2파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세타1이 세타를 갈 때 세타2는 3세타를 가죠. 따라서 위에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4세타는 2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세타는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세타1이 2분의 파이만큼 가고 세타2가 2분의 3파이만큼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다시 만나는 지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왼쪽 방향으로 V1은 이쪽 방향으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만큼 이 지점까지 왔을 때 세타2는 V2로 2분의 3파이인 이 지점까지 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지점은 이 지점 9시 반영 지점이 되겠네요. 이곳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